오늘은 한백산 최단코스 입구에 왔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한백산 정상입니다. 정확히 몇 정도 나오나요? 고독에? 지난주 폭설이 내리고 바로 왔으면 설경이 멋졌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지나고 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낮 기온이 많이 올라서 눈이 많이 녹았네요. 산행할 때 길이 오늘 좀 질벅질벅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짧긴 한데 그래도 산행이어서요. 몸 좀 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왼쪽은 KBS 중개소용 도로고요. 오른쪽 우측 등산도로 가시면 됩니다. 도로라인은 나를 참고로 오는 개소용 도로를 가야 됩니다.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손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많은 곳곳에서 만드는 곳곳에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가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를 가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를 가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중개예요. 메뉴가 3년이 하나씩 더 남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있는 공간이 되는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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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름에 만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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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